후우! 운수라 이거 봐봐 자 운수라 말게 여기 봐봐 운수라 후우! 도망다! 이거 무서워? 꽉 잡아 운수라 운수라 아빠가 같이 있다 운수라 후우! 후우! 무서워? 후우! 돌아간다! 운수라 후우! 이봐 왜? 아빠랑 같이 있잖아 누랑 와 우리 운수라 아빠랑 재밌게 타고 있어요 우와 운수라 땡글땡글 돌아가네 오! 어지러워 후우! 운수라 안 어지러워? 어? 어? 무서워? 괜찮아 아빠랑 꼭 잡고 할게 우와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무서운거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한테 가서 아빠랑 재밌는거 탔어요 이렇게 얘기해 줘 우와 다 왔다 잘했어요 그만할까 누랑 여기 옆에 신호중 있는데 안돼 안되? 안돼 안돼 하나 들어갔어? 자 이번엔 토마스의 언니라 이거는 잘 움직여야 될텐데 놔봐 언니리가 눌러 우와 간다 언니라 안녕 언니라 안녕 공룡기차가 좋아 언니라 타마스가 좋아 잘한다 언니라 엄마 배야 배야 오셔도 안되네 어 오토바이 안돼 배야가 안되네 그치 저거 잠삼하고 안되네 고장났나 그래 고장났대 잘한다 언니라 거기가 그 뭐냐 뭐지 센츄리에 있는데 거기가 제일 싸고 제일 오래가고 제일 좋은거 같아 재밌어 언니라 하마스 뒤에도 있어 맛있다 멋있다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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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해봐 왜 밥 먹어야지 아빠 다 찍어 놓고 아빠가 찍어서 나중에 은혜리 보여줄 거야 뭐하는거야 지금 은혜라 이거 어느라 TV 그만 봐야지 어느라 어느라 왜 이렇게 엉덩이 쏙 들었어? 어느라 어느라 TV 많이 보면 바보 된대 TV 오늘 많이 봤으니까 어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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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울지? 아빠 봐봐 어느라 어느라 이은율 아빠 봐봐요